OGN1 조은정의 한판만! 오늘 롤챔스 인터뷰가 진행중이라서 지금 많은 선수들이 와있거든요? 그중에 제가 몇몇 선수들을 찾아가서 같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시죠! 네, 조은정의 한판만 첫번째 게스트 해볼까요? 만나보시죠! 짜잔! 안녕하세요, 기제잇라인 박박맨입니다. 네, 사실 좀 어색하시죠, 지금? 아, 지금요? 사실 경기 때보다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인터뷰 때보다도? 네. 혹시 한판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판만이요? 아니, 저랑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왜요, 왜요, 왜요? 사실 한판만을 본 게 아니라 TV나 보네요. 아, TV를 평소에도 안 보신다고요? 네, 아무튼 시간이 없어요. 아, 게임 연습하더라. 그건 또? 마트만 할 그거야? 마트만 할 그거야? 마트만 할 그거야?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시작! 아, 너무 망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나 왜 이렇게 안 돼? 이상해. 이게 퍼즐을 맞추려야 하는데 네. 지금 망그룹 하시면은 아니, 그것도 나면 괜찮은 점, 정수리인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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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아, 제가 좀 잘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맞추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더 망그룹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제가 못해서 응원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아, 나 되게 잘했는데? 안 돼? 아, 잠시만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파이팅. 아, 나 파이팅. 어, 막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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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닌 것 같은데 아, 잠시만. 제 점수는요? 어? 어? 왜 이렇게 올라가죠, 저쪽에? 13만 5천 8점. 이길 수 있을 거 같으세요? 지금은 좀 가게 보이는 거 같은데 이게 단판에 하면 제가 무조건 이겼을 거 같아요. 아, 저 이제 감 다 봤고 진짜 초집중할게요. 시작! 좋지, 좋지, 잘한다. 아, 아까보다 되게 잘한다. 아까보다 완전 감자 같다, 완전 감자 같다, 완전. 어, 저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지금 되게 약간 압득한 거 같아요. 아니에요! 저 훨씬 잘하고 있던데, 무슨 소리예요? 어, 이거 뭐야? 하나, 하나, 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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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잘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간volt장 입장전 입장으로 보는 거라서 네! 훨씬 잘할 거 같아요, 저 보다? 아까보다 더 못하신 것 같아요. 아예, 예, 예.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좌우 3만점이 올라왔어요 저! 17만? 17에 한 6,966점! 할 때마다 이게 3만점이 넘게 올라왔어요. 일취월장이다! 그쵸? 저 방에 제대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2개까지인데 지금. 방에요? 네. 아니 괜찮아요. 지금 제가. 엄청 여유로운 상태예요. 마음의 평안이 지금. 와 역시 멘탈 관리는 확실한 것 같은데 제가 깨부셔드리자 합니다. 이거 안 들어도 돼요. 싫어요 기다릴 거예요. 마음의 정리. 어 잠시만. 아니야. 작업차 제가 보여요 지금. 아 제발. 아 왜그래 아까보다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 지금 막 누르세요 지금. 아 잠시만. 지금 막 누르셔도 돼요.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막 누르시면 안 되고. 아니 뭐예요. 아니 이게 내 손으로 인신을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좀 누르는 거에 비해서. 이제. 점수 올라가는 게. 조금 동안. 네. 제가 비율이 되게 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아. 아 왜. 왜. 아니 이거 손이 안 흔들지게. 아 진짜. 아 경쟁자에게 싸인 것 같아. 아 뭐야. 별 별 별 별 별. 아니요. 별 할 거 아니에요. 별. 별 누르셔야죠. 별 왜요. 아. 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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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15만 7천 3백 20점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두 번째 세트 기록이 제일 높은 거죠. 저는 끝났고요. 자 이제 샤이 선수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